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모음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의미하는 기본 세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늘, 땅과 사람을 의미하는 세 글자가 결합하여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I는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예의는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유는 단모음 우와 이중모음 유를 더해 만든 단어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음은 이, 아, 우처럼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음 중에서 먼저 단모음 열 개를 공부해봅시다. 이것이 단모음 열 개입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에, 왜, 위 아, 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따라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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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따라 하세요. 입술을 모아서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입술을 옆으로 길게 합니다.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입술을 옆으로 길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세요.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입을 넓게 벌려 보세요.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입을 더 작게 벌려 보세요.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따라 하세요. 입을 둥글게 하고 애처럼 소리내보세요. 따라 하세요. 다시 따라 하세요. 왜 왜 위 우처럼 입을 모아서 앞으로 쭉 내밀어 이처럼 소리내보세요. 따라 하세요. 위 다시 따라 하세요. 위 어떤 소리인지 잘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하세요. 다시 들어도 구별하기 어려운 소리가 있습니까? 두 모음을 보세요. 왼쪽은 에 오른쪽은 에입니다. 두 소리는 사실 다른 소리이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로 발음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음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음 앞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아하고 소리가 같습니다. 어는 어하고 소리가 같습니다. 오는 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는 우하고 같습니다. 또 으는 으하고 소리가 같습니다. 모음에 따라서 이응의 자리가 다릅니다. 아, 어, 에, 에와 같은 모음은 이응을 왼쪽에 씁니다. 다음을 읽어볼까요? 듣고 따라 해보세요. 아, 에, 오, 왜, 으, 의, 의, 어,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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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국어에는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음으로 만든 단어를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읽어본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익혀보세요. 한글의 이중 모음은 기본 모음과 달리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끝이 서로 달라지게 하여 내는 모음입니다. 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발음은 야입니다. 이와 아를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야 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발음은 여입니다. 이와 아를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 요 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요 라고 발음합니다. 이와 오를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유 유 유는 다음과 같이 쓰고 요 라고 발음합니다. 이와 우를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유 유 유 유 유 유 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예 라고 발음합니다. 이와 엘을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 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예 라고 발음합니다. 이와 엘을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 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와 라고 발음합니다. 우와 아를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와 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왜 라고 발음합니다. 우와 엘을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워 라고 발음합니다. 우와 엘을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워 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고 워 라고 발음합니다. 우와 엘을 연속으로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모음이 따로따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워 이중 모음은 기본 모음과 달리 발음을 하면서 입술의 모양이 바뀌거나 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입술이나 혀가 빠르게 움직이며 발음합니다. 다음을 읽어 볼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와 요 의 예 여 오늘 배운 이중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읽어 볼까요?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고 따라해 보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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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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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왜 외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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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지금까지 읽어본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익혀보세요. 오늘은 모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 Tú 여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